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저는 지금 촬영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1월 월요일까지 3일 쭉 촬영이 있는데요 오늘이랑 내일은 같은 포토그래퍼 조던과 함께하는 촬영입니다 조던이랑 촬영하면 항상 너무 재밌어서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찾기이라 많이 시끄럽죠 셈 있을 것 같아요 현장 가서 비하인드 씬 공개할게요 여러분 저 머리 자랐습니다 호우 저는 좋은데 적응이 아직 잘 안돼요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눈에 약간 춥고 살짝 오버캐스트에 비가 살짝 와요 우리 요리 버스입니다 안녕 이따 만나요 버스가 왜 안 오죠 버스가 왜 안 오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촬영 끝나서 날씨 너무 좋고 5시인데 아직도 이렇게 밝아서 너무 좋네요. 내일도 얼리콜자임이어서 여기서 패닉이 와서 거기다가 또 거꾸로 타고 가서 좀 쉬고 내일 즐겁게 다시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조던이랑 헨리와 재키 같이 일했는데 완전 드림팀. 천재들 천재들. 나중에 만나요. spac기 진짜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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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낭비했을 헤어메이크업팀 제키랑 롭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게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 감사 감사. 오늘 촬영도 너무 재밌게 끝났고 아마 4월 12일 날 전시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너무 기대됩니다. 그때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채널의 영상 roof 완전히 다른 바이브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념한 것 같아요 너무 기념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미티에서 찍어볼게요 너무 예쁘죠? 촬영장소가 오늘 원래 진짜 자택을 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 동네 자체가 너무 귀엽고 예뻐요 꿀맹이가 안에 있다? 오 이 집도 예쁘다 뭔가 매버른 시티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예쁜 매종들이 진짜 많은데 오면 엄청나게 영감을 줍니다 나중에 아파트도 살지 않고 이런 곳에 살면 요렇게 살아야겠다 요렇게 꾸며야겠다 요런 아이디어를 받곤 해요 일단 이동해 볼게요 일단 이동해 볼게요 이 집이래요 이 집이래요 Look at this JFT 이동해 볼게요 이동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방금 촬영 끝났어요. 오늘 룩은 완전 다르지요? 메이크업은 다 지웠지만 메이크업은 거의 진짜 내추럴로 해서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의 머리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넘어가니까 거의 뭔가 닮았네요.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어디 있으면 그냥 요러고 시티 좀 돌아다녀 볼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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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